공수처의 유우성 보복기소 검사들 불기소 유감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사건 피해자 유우성씨를 보복기소한 검사들 모두를 불기소 처분했다고 29일 밝혔다. 대법원이 공수권남용이라고 판결한 사건임에도 정작 해당 검사들은 아무런 법률적 책임을 지지 않게 됐다. 수사기관의 명백한 잘못을 정당화해주는 처분으로 몹시 유감스럽다. 검사는 2014년 유 씨를 간첩혐의로 기소하면서 법원에 제출한 증거가 국가정보원의 조작공무소로 드러나자 이를 방치한 검사들을 징계한 뒤 유 씨를 별건으로 다시 재판에 남겼다. 4년 전인 2010년 사안이 격렬하다는 이유로 기소위에 처분했던 대북송금 혐의를 새삼스럽게 꺼내 일종의 보복기소를 한 것이다. 1심에선 유죄 났지만 2심에서 공소권을 자의적으로 행사에 위법하다는 공소기각 판결이 나왔고 대부분이 이를 확정했다. 이에 유 씨는 지난해 11월 이두봉 전 대전고검장, 2014년 당시 서울중앙지검 형사 이부장 등 담당 검사와 김수남 전 검찰총장 등 지휘부를 공수처에 직권남용 권리 행사 방해 혐오로 고소했다. 수사 개시 1년여 만에 결과를 발표하며 공수처는 직권남용죄의 공소시효인 7년이 이미 지나버려 문제의 보복기소가 직권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따져보지 않았다고 밝혔다. 수사 개시 초기 가벌성부터 검토하는 관행에 비추어 일찌감치 공소시효소멸 사실을 알았을텐데도 1년을 끌었다는 얘기다. 더 어처구니없는 것은 보복기소한 사건의 경우 2심에서 공소기각 판결에 나왔음에도 30가지 재판을 계속한 검사들의 행위 역시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는 사실이다. 대부분 판결에 비추어 모순된 논리라는 유시 변호인의 지적은 당연하거니와 관련 검사 등의 서면조사 내용이 일치해 강제수사는 고려하지 않았다는 설명에는 어안이 봉봉할 따름이다. 공수처의 수사 의지나 능력에 의문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공수처의 수사 의지나 능력에 의문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